바울이 쓰던 편지들 가운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구조는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 중 하나일 텐데요 성경은 남녀관계에 상하 외계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걸까요? 특히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보통 비유적으로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감독 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머리를 뭐뭐 위에 굴림하는 권위를 암시하는 말로 이해하게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남녀관계에는 상하 외계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만 같이 들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오, 캐팔레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라오를 사용하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캐팔레라는 말을 썼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예배 때 지켜야 할 바른 예법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먼저 언어학상의 증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900년부터 주 600년에 이르는 헬라오 문헌을 대상으로 다룬 헬라오 영어사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헬라오 영법에서 캐팔레가 뭐뭐 위에 군림하는 권위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 캐팔레가 가졌던 많은 의미 중에는 기원, 원천, 출발점, 그리고 완성, 완수, 왕관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신학성경 어디에도 캐팔레를 권위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만일 권위 있는 인물이 캐팔레의 가장 큰 의미였다면 보금소에서도 한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 혹은 주인이 등장하는 곳에 잘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금소는 캐팔레를 그런 의미를 전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렇듯 바울이 쓴 헬라오를 읽는 이들이 캐팔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두머리 개념이 아니라 출처, 기원으로 알아들었다면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4세기 헬라오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가 본문에 대해 주석한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캐팔레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이가 그분을 통해 탁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여자의 캐팔레는 남자인데 이는 여자를 남자의 육신에서 취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캐팔레는 하나님이신데 이는 그리스도가 본성상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바울 또한 신학성경의 다른 저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근원이 캐팔레의 올바른 의미라는 맥락에서 창세기 2장이 소개하는 인류 창조 순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남자의 근원이요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근원이심을 이해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남녀관계에 상하 위계질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 다르고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과 관련해서 보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복장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에 대한 말씀은 분명 공예회 때 지켜야 할 바른 예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노후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것이며 성적인 요구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일치를 위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질서의 측면과 남녀의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관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당시의 상황에서는 노후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외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성찬의 시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주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주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식 절차가 아니라 사실 평범한 저녁 식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과 절차를 갖춘 예식이 되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나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찬은 애찬, 즉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의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 전에 성도들이 함께 갖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사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맞습니다 당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왔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배려되고 존중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남겼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모범을 따라 성도들이 애찬을 나누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애찬은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의 경우는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일찍 마칠 수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겨우 와서 애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먼저 온 부자들이 애찬의 음식을 다 먹기 일쑤였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늦게 온 사람들이 굶거나 애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한두 번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 즉 애찬은 일상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사랑이 없는 탐욕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 의미와는 전혀 다른 탐욕의 자리로 변해버린 성찬은 이미 합당하지 않은 성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성찬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사랑과 하나됨을 위한 성찬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한 교회였던 것 같네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스캔들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고쳐가고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밥을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는 식사의 자리가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하러 갈까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